우리 하율이가 몇 년 후면 10년? 그래봐야 10년? 15년이야. 너 지금 8살이지? 9살이야. 그럼 11, 12년이네. 거의 10년이지. 네가 공부 잘하면 또 막 확확 나가는 거야. 얘가 앞으로 10년 후면 할머니가 살아 있을까? 이 강당에서 공부하겠지? 그래서 하율이한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. 하율아, 네가 거기 오면 할머니가 또 영상 찍으러 올게, 그러고 확신을 시켜버려. 하율이한테 직접 봤으니까 이런 것 나눠주고. 오빠, 은혜 커피 왜 오는 거야? 응, 하는 사람도 있어. 아까 그분들은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 같기도 하더라. 느낌의. 그런가 봐. 말하더라고.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담이가 제일 했었어. 어쩌고 그런 줄 알아? 저 머리를 깎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. 어젯밤에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다고. 근데 저 헤어스타일 좋잖아? 일로 와봐. 너 더 뒤에 붙인 거 더 귀엽다. 응, 붙인 게 붙이니까 더 귀여워. 자, 너네 여기 앉아서 같이 찍어봐. 여기 앉아봐. 여기도 예쁘겠다. 가람이 여기 앉아봐. 어, 간다 얘. 간다. 아휴. 아휴. 쟤 씨벨트 저기 해줘. 제가 앉아봐. 응. 저기도 먹을 거 있네? 제가 앉아봐. 어, 이쪽에도 먹을 거 있네? 아, 공심할 거에요. 아,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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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응. benefiting painted some amigos. 1952년 로비네. 여기가. 지 voud enjoys. 블 doch 점심도 준대네요 이따 와서 로마린다 스쿨이 아주 좋네요 평소에 올 때는 교정을 들어올 수 없지만 오늘은 가능하네요 점심 식사까지 주니까 좋구나 근데 제가 사인을 안했어요 아 그래? 사인을 해야되구나 됐어 이런 것만 먹고 찍어도 좋네 찍는다 흐흐흐 아